굳이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납품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삼식을 실현해 보고 한 것은 지금 농약값이 너무 비싸서 그랬단 말이죠?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건강은 아까 두 번째 측면이 건강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약을 좀 덜 치고 또 퇴비를 만들어서 미네랄이 풍부한 수박을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저 나름대로도 뿌듯하고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죠 경제적인 측면과 내 자부심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면이 있죠